동물보라를 일으켜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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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... 세상... 세상... 갈비 먹고 돼지갈비든 소갈비든 먹고 그냥 입가심으로는 최곤데요. 그렇죠? 저런 거 입가심면 엄청 상큼한데. 이거 면은 곰치면이에요. 곰치요? 야채랑 골뱅이랑. 소스를 이렇게 비벼다가?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드시면 여기 다대생이세요? 네네. 신청 받아가지고 왔어요. 선배님들이 여기 안 가봤냐고 왜 안 가봤냐고 해서 왔거든요. 아, 짐작에 올걸. 아, 지금 웃으시는데? 이제 웃으시는데? 이제야. 이제야. 숨길 수 없는 웃음 있잖아. 터져나오는 웃음 있잖아. 새어나오는. 나 이거 왜 부르지? 지금 부르고 있었어. 감사합니다. 굴베이 엄청 도실하다. 음! 선생님이 주신 거. 와. 시원하다. 시원하다. 맛있어. 어때? 오! 마지막 하나. 오, 진짜 이쁘다. 음치면 나도 처음 먹어보는 것 같다.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다. 오! 안 끓어, 안 끓어. 아, 쏘영이 역시. 육즈보다는 바다야. 가추비죠. 자, 만리 며칠이 갑니다. 역시. 빨리 한 번에. 달려가는 거 봤어요? 오! 딱 들어갔어. 모든 요원들이 다 면을 끊지는 않네요, 전혀. 끊으면 역적이에요. 그러니까요. 반역자. 배반자. 아웃됩니다. 자, 지금 만리도 지금. 돌려서 지금 가나요? 갈비찜에다 지금 곰칩을 돌려 말았어요. 오! 빠지는 거 봤어요? 쏙 빠지는 거. 톡! 그런 소리 있잖아. 여기 담아서 갈비 잘 될까? 되게 상큼한데 시원한 이 맛은 뭐지? 와... 거의 세 분이 더 4, 50인분 드시는 것 같지 않아요? 저 정도면 50인분 될 테니까. 진짜? 와... 진짜 놀랬다, 놀랬어. 저분들, 대학생들 뭐예요? 어, 여기 가디생실에. 같이 가면 거덜나겠는데. 그러니까. 남자친구도 힘들 거야? 저는 회식 가면 같이 안 갈 것 같습니다. 저 뼈 좀 봐. 와, 뼈 쌓인 거 봐. 남들이 보면 진짜 감자탕 먹는 줄 알겠어요. 뼈 해장국 먹는 줄 알겠어요. 예쁘죠. 알겠어요.